별로 혁신의 아이콘이자 미국의 기술주의 대표주자입니다. 최근 한 몇 달 동안 여러분들 주식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 10% 이상 내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엊그제는 1분기 선과가 발표가 되고 100억불 이상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주식 술밭이 끌어당기는 거니까 주식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 이렇게 반등했습니다마는 다른 주식에 의해서 꾸준하게 한 200불 수준에서 계속해서 주식가격이 내려온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국내 신문도 보더라도 핵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간주되어 왔던 그런 애플이 ai혁명이 진행되는 그런 동안에는 다른 그런 빅테크 회사들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더딘 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성들이죠. 주식가격도 내려가고 국내외 신문들이 전부 다 혁신 아이콘 애플의 배신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하루가 물나고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5월 3일 날 엊그제죠. 엊그제에 애플이 이제 아이폰 매출이 1분기 매출이 10%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분기 성과 발표 하게 되면 바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시도를 했는데 사상 최대의 자사주 150조 원어치 매입 애플 주가가 6% 정도 끙증 뛰었다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름들 그런 열기 속에서 좀 뒤처진 기업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장기 투자 10년 20년 앞을 보고 이렇게 성장 주식 미국의 기술주 같은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10년 20년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 같은 회사는 한 30년 이상 정도의 굴지의 기업이 됐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생각하면 그 기업이 그만큼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참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그런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이 보니까 제가 그 애플 주식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장 상단 왼쪽 위에 미국에서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커셔 해스웨이 이 회사에 주주 총회가 열렸네요 오바마죠 오바마입니까 오마합니까 거기서 주주 회의가 열렸는데 이 주주 회의에 보니까 애플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하나가 이게 월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커셔 해스웨이죠 이게 기사가 떴어요 핵심은 먼 거 아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가운데서 애플 주식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 주식보다 굉장히 더 좋은 주식이고 더 좋은 주식이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2024년도 몇 달 처음 몇 달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운데서 한 13% 정도를 매각했는데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353 54억 불 정도의 애플 주식을 버커셔 해스웨이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은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 워렌 버핏이 93세니까 후계자로 곱히는 그런 사장도 앞으로 계속 그냥 후계자도 그런 애플 주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당연히 뭐 본인들이 1340억 불 정도의 여러분들 애플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애플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야기를 애플의 쿡 CEO는 이제 청중석에서 그걸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습니까 참 기업의 10년 20년을 내다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든 애플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펀드들 가운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애플 주식이 가장 톱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기술주 투자에서는 그만큼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그런 회사인데 이걸 이제 가만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투자는 좀 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장기투자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당황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오늘 시어가는 의미에서 애플 주식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주의를 환기했던 김덕영 감독께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신간을 내놨습니다 킹덤북스에서 나왔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